이게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셀트의 법칙이라고 맹명을 해야 되나요? 셀트리온은 호재만 나오면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요. 오늘도 지금 2천원을 하락해서 기아한테 시총 10위를 내주고 11위로 셀트리온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셀트리온 항체약과 시너지 2025년 20조 ADC 시장 정주준에서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께서 뉴스를 내보냈고요. 셀트리온이 항체의약품과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인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DC를 접목해서 암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항체의약이 약효를 발휘하는 아주 그런 지금 플랜을 세운 것 같아요. 영국의 익수다에 535억을 투자했고 이거는 미래에셋그룹과 4,700만 달러 한화 약 535억 원 정도 되죠. 영국의 ADC 개발사 익수다 테라픽트이스 최대주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을 밝혔다. 이렇게 나왔고요. 벌써 투자금의 반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투자금은 특정 마이스톤을 만족할 경우 즉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마이스톤이 뭔지는 아직 기사에는 안 나왔고요. 익수다는 4개의 전임상 단계 ADC 파이프라인과 약물 항체 결합체 플랫폼 기술인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 바이오 기업인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ADC 기반 기술을 약 5천억 원에 사들였다. 셀트련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 ADC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신약물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DC 시장을 지금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2025년까지 20조로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2021년 현재 50억 달러 정도고 2025년도에는 180억 달러 정도. 셀트련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ADC 시장 규모처럼. 그래서 지금 케미컬 사업 인수도 했고 신약 투자도 하고 해서 종합제약사료의 도약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뮬러 중심이었던 케미컬, 바이오 신약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종합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무수업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신약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건 우리 주주들이 가장 바라는 거죠. 종합제약바이오 기업. 그렇죠? 이렇게 좋은 요수가 나오면 뭐합니까? 시청 12자리를 결국 내줬는데.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죠, 여러분? 같이 꼭 동행하는 그런 셀트리온 주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